더 물러가요? 신나게? 자, 2-7번에 한 가지 한 번? 아이고 풍덕님! 아이고 풍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풍덕님 나중에 한 번 오시셔잉 내가 잘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풍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, 그럼 한 곡 딱 더 하고 각설의 탈연 훈을 하고 뒤에 풍덕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간도 5번 해야지? 안됐어요? 시간도 물어봐요 뭐가 안됐어요? 괜찮아요? 자, 그럼 노래 한 곡 더 하고 각설의 탈연 한 곡 하고 그리고 풍덕님은 찌그러지고 이따가 2부에서 모시고 그리고 뒤에 풍덕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설의 한테 여러분들 줄 거 딴 거 줄 건 없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힘 주는 거는 뭐 아니면 5만원짜리 주면 안 돼? 5만원짜리? 한 번씩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, 그러면 한 곡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출발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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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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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조개는 음 PE 계é 풀리던 음 сообщ 뵙고다 해보자 아픈 마무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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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지 못한다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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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생살이 고단군가 누구에게 도망하리 잘난 사람 있으면은 누군가 사람 누군가 누군가 사람 있으면은 잘난 사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현재 모두 여러분 이 세상이 고단군 살다 보면 좋은 일 슬픈 일 누군가 생기고 정우소고 여러분들 가족마다 항상 이루시기를 여기에는 박소리가 피 피 피 자리였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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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